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2중 발키리 왜요? 2중 발키리 나와라 거기 있어? 뭐야? 위에 들어왔네 2층 먼저 모아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어 뭐야 아이씨 발키리 좀 쏠 줄 알았네 5분만 남아 뒤쪽이 아 하나 있어 아 나 있어요 아 내가 아까 장난으로 님한테 핵을 했는데 애들이 님 핵으로 진짜 믿고 있는데 멍청한 거죠? 뭘 잘려있다고 그러네 야 그 그리핀 왜 달라졌지? 한 명 온다 내 쪽 인테리케이션 화장실 뽑혔다 아 뭐야 아니 이 시합이 좀 더 빡 이 시합이 좀 더 빡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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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길이라 모르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아 이렇게 참길 가는 건가 피샤이 린 쪽 하나 나이스 아 뭐야 오른쪽에 있네 거의 여러 명이 어허 아 미켰다 간다 안다 아 슬리치 잡았다 아 아 오른쪽 오케이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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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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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왕폐가 어디냐? 퀴리니랑... 잡았다 또 돌려주세요 또 돌려주세요 여기 있다 정문 정문 RPC가 작은거야? 칼리 나 안잡았어 점령 아 나 팔 꼬랑만 내놓고 있어 얘네 또 있나? 아 왜 안 밟아 싶어 붙이니까 이쪽에 하나 있는데 어 보이나 보네 다운 자겠어 반대쪽인 줄 알고 나이스 아 또 아 또 아니 사판이라 빨리 죽이시는거지 아니 안보여 내 앵글 안나와 아 뭐 맞았는데 어? 어허허 쒸 넌 맞았는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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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qu tutte ㅋㅋ ㅋ отнош RR raison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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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방 왼쪽방 힌트 강 데이크 가져가? 데이크를 가져가? 바리케이트 가면 다쳐놓고선 중앙무는 안쳐놨어? 응 안쳐놨어 그게 전략이야 아잇 그게 전략이야 아싸 뭘 쓸데없는 다쳐놓고서 중요한 데 안쳐놨어 일명 등장 밑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 팀이 당했어 빨리 선택하자 나도 해야지 아 뭐하지? 칼리 해야지 칼리 나이프? 털 총 쏠꺼야 내 총에선 칼나가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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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는거봐 일로 흐흑 흑 흑 야 춤춘다 나 불질래야지 흑 야 춤춘다 나 불질래야지 흑 흑 뭐래 흑 흑 오우쒸 뭐야 이거 망치 뭔데 이거 도망가 도망가 점령하러 간다 칼빵 연사를 배우셨네 차를 하도 안써가지고 일로와있냐 배단에서 오지 않을까 칼 칼 칼 칼 어 망했다 응?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으아 으아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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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팔이 짧아 하하하하 내가 당부해야겠어요 도망가 하하 하 하하하 아 하하하 어 하하하 아 으하 어 어 으하 으으 으으으으 칼빵 뭐야 막판 칠 수 없이 총 써버렸네 긴 성이 나 칼 때문에 미리 칼빵했는데 안맞네 앗 앗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차피 칼 한 방이야 아 이게 왔네 어딨어 아 100% 했다 여기 뭐야 뭐야 야이씨 총싸버려 총싸버려 인성이 아 인성봐 인성이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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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느긋은 뭐 했니 나 엔기피 있는데 아 와 아 와 넌 넌 왜쌌어 에그가 바타 아이참 나이스 들어왔어 나이스 짤피라고 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나가네 거침없이 돌격해요 찡찡 도망가는가봐 짤피 개불쌍해